네, 월요일장 개장 1시간 전입니다. 월요일은 이동웅 대표와 함께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기술적으로 이번 한 주간의 시장을 미리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일목투자연구소 이동웅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 움직임부터 좀 볼까요? 미국은 지표는 좋았는데 재정절벽 우려에다가 또 나스닥의 하락, 기술주 하락이, 애플 하락이 컸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글로벌 증시. 네, 아마도 이번 주 초 바로 오늘은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과 관련한 뉴스에 전 세계 증시가 아마 촉각을 곤두세우고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말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표들도 나름대로 괜찮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크게 올랐는데 미국이나 유럽은 미국의 재정절벽 관련 협상 타결 내지는 그 결과를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 불확실성에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 직전에 또 많이 상상한 부분도 물론 있었고요. 아무튼 이거 외부 변수를 우리가 감히 앉아서 심정적으로 혹은 최악의 국민을 면하기 위한 그런 각자의 노력에 따라서 타결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낙관하기도 하지만 미국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이번에 제대로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오히려 조금 더 집계가 많이 나오는 식으로 좀 불안한 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익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인데 당장 타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일부 정책은 연기를 해나가면서 좀 이렇게 완화 무마가 되겠지만 내년 1월에 미국은 작년 8월 초에 나왔던 것처럼 바로 채무 한도 조정과 관련한 부분이 있고요. 또 2월 되면 S&P에서 재정절벽 협상 타결이 안 되면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공표까지 있었던 마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과가 안 되면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기술적으로는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보시면 그냥 그림이 보여지는 그대로 부딪히고 조정 중입니다.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사실 여러 개의 저항선을 만나죠. 그래서 어디가 고점이 될지 좀 막연하기도 합니다만 막상 와서 부딪히고 보면 결국 이렇습니다. 바로 일목그림큐의 구름 상단에 거의 정확하게 걸렸고요. 나스닥은 여기 안 가져왔습니다만 그림이 구름 하단에 걸리고 S&P500도 위에 딱 걸립니다. 그리고 일수로 보면 11월 6일 제가 오타가 났는데 11월 6일로부터 1기 후행수편이 지나가면서 지금 살짝 눌리고 있고요. 또 좀 더 뒤로 가보면 지난번 고점의 박스 하단 반등의 고점. 그래서 일목그에서는 이 부분을 S파동이라고 합니다만 거기에 입체적으로 걸려가지고 지금 전환선 조정을 딱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재정접종과 관련한 내용들이 해소가 되면 이쪽으로 빠져나가면서 후행수편도 빠져나가고 이름하여 균형표의 3류 호전 전환선과 기준선이 호전이 되고 후행수편 구름까지 다 돌파는 바야흐로 상승의 본격적인 국면으로 접어든다 할 수 있겠는데 반대의 경우에는 떨어지면서 그 다음 지지를 노려야 되고요. 이 경우에 미국은 목요일날 변화일이 좀 오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추가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미 좀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그 점에서는 부딪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결론을 내려드리기보다는 걸릴 자리에서 걸렸고요. 나머지는 바로 정책합의와 같은 이런 부분들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그 다음에 독일을 보시면 그리스 문제가 거의 당장은 완전히 물 아래로 수면 아래로 내려갔고요. 즉 악재로서의 내용은 거의 희석이 된 상태였고요. 나머지 여타 부분들도 지금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유로화나 독일의 지수라든지 그리고 프랑스 영국 다 정보첨을 넘겼거나 그 부근에서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1월 7일 미국이 재생절병 문제로 떨어지던 그 부분으로부터 일기 오면서 제가 살짝 쉬고 있는데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단기 상승이 누적된 부담도 있지만 미국의 재생절병 문제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그런 정도라서 이 부분은 이번 주 초에 아마 결정이 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상해지수 최근에 급등을 했습니다. 균형표 이론으로 보자면 지난번에 구름상단 걸렸고요. 이번에 구름상단에서 정체를 하다가 전 고점에서 33 변화일이 지나가면서 돌아섰는데 주말에 HSBC PMI 지수 50.9 확장행위 두 달째 나왔고요. 또 경제공작회의에 따른 어떤 기대감들이 주가를 강하게 올린 것 같습니다. 주봉에 걸림대로 있긴 하지만 바닥은 확인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크게 정리해서 보자면 결론은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미국의 재생절병 문제. 아무래도 3일간의 정책 검토와 발표까지 해서 오늘이 시한이라고 하니까 오늘 처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같이 보기로 하죠. 글로벌 증시 흐름들은 재생절병 우려에 발목을 잡혀 있고요. 흐름들이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국내 증시는 지난주에 이천선을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다소 좀 들렸는데 이번 주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비유를 하기를 시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많은 분기점을 만나죠. 분봉이든 일봉이든 월봉이든.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목적지를 향해서 가더라도요. 큰길, 장길, 분기점을 계속 만나게 되고 그 중에서 좀 막히지 않는 곳, 최적의 길을 찾기도 하고 그런데 진행이 되면서 여러 걸림돌 극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분기점마다 잠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이 길이 빠를지 저 길이 빠를지. 그런데 제가 변화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어찌 보면 매일 다가오다시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소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11월 19일에 일목상의 변화일이 근년에 이렇게 집중한 적이 없었습니다. 10개가 뭉쳤고 이 정도 레벨이면 8, 90% 이상 올라가고 그리고 몇 주간 갈 수 있다. 그래서 중간 과정에서는 단계 상승에 대한 부담이랄까 또 어떤 저항선들을 만나지만 조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좀 더 간단한 쪽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하자 말씀드렸는데 제가 날짜는 아마 21일에서 24일을 불러들었을 텐데 이번 주부터는 좀 혼조구간, 지속 계속 상승하려 하기보다는 혼조구간을 거치면서 뭔가 대행주들은 서서히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으로 적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재정정변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이것이 악재일 경우에는 바로 조정을 받을 것이고요. 호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상승이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점. 그 다음 이 점이면 배당투자가 들어오는 부분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2000포인트 대 위에서는 환매에 들어가는 이런 자금들도 있기 때문에 충돌이 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나 지수가 저항점에 와 있다. 그것을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아주 매끈하게 올라왔습니다. 사실 업종별 차별이 심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이나 소형 중형주들은 눌려있었고 오히려 전저증까지 갔었기 때문에 극심한 차별화를 겪었는데 종합주가 지수만 놓고 보면 바로 파생 만기일까지 급등했다가 금요일날 살짝 쉬는 그러면서도 언봉을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케타 기법에서도 잉선, 잉태선이라고 하죠. 일목에서는 피자형이라고 그러고요. 약간의 분기점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 약간 경계신호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가면 그것이 하락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올라오거나 흔들면서 가면 그 직후에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조금 높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9월의 2012포인트 이상 올라가기 위한 뭔가 모멘텀이 필요한데 외부 호재거나 지속되는 수급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는 물음표를 달아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주봉상으로 보면 이번 주는 작년 9월 26일 제1바닥으로부터 65일목의 기본수치에 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바로 작년 7월 상토로부터 76주가 이미 채워졌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작년 9월에 보면 5주 오르고 조정을 받고 수렴하다가 1월 9일부터 올라갔고요.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제승률이 본격적으로 떨어지는 지점입니다. 거기서부터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지난주까지 5주 올랐습니다. 5주 올랐는데 이 양봉이 4주 정도 나오고 5주차 접어들면 그때는 통상적으로 기술적으로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된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하지 않으면 세워놓고 혼조 속에서 좀 더 업종한 순환이 일어날 것이고요. 급진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 주를 기청으로 해서 이 다음 주에 조정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는 기존 수익을 좀 지키면서 새로 들어가는 부분은 좀 짧게 운용하는 그런 전략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뒤늦게 바뀐 신호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9.1선이나 9주선이나 이런 것을 간혹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봉원은 이미 제가 여기서 Y자형이 떴다고 했고요. Y자형이 떼어서 패턴으로는 이미 외수신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주간별로 비교해 나가는 것은 지난주부로 드디어 양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양전환이 되면 계속 진행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이것을 보는데 한 가지 단점은 전체 시장의 흐름이 울붕으로 보시면 수렴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수렴 중에 있을 때는 이것이 눌림을 주고 다시 상승으로 가는 강한 모멘텀이 들어오기 전에는 또 그 자체가 운동 성향이 가두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시장을 제한적으로 무조건 조정이 온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섭서를 가지고 보자면 이번 주 이후로는 아무래도 조정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다면 여기서는 강한 매수 위주로의 전략보다는 눌림을 기다리고 좀 순환하는 부분을 기다리고 많이 올랐던 긴기민감주들은 좀 철수하는 그런 전략을 추천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달에는 초반에도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12월 중순 이후에 변화일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이쪽보다는 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 또 초반에는 좀 또 괜찮다 그러셨다가 조정 가능성이니까 말씀하셔서 전반적으로 변화일이 있는데 조금 눌리거나 조정적으로 일단 보신다는 거죠. 구스피 같은 경우는. 그렇죠. 날짜는 제가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를 미리 불러드렸는데 대개 시장이 거기까지 계속 급진하면서 올라오는 이런 예도 있지만 그보다는 저는 지금부터는 서서히 속도 조절을 하면서 그러다 나중에 힘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는 것이고요. 알겠고요. 코스닥도 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피의 상승 대열에 동참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스닥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코스닥은 이미 지난 7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종합주가 지수가 힘을 못 쓸 때도 엄청나게 같은 시장이고요. 이 시장의 특징이 바로 바람이 불면 같이 우르르 갔다가 또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는 다 빠져나가면서 엉망이 되는 그런 특징이 해마다 있어 왔죠. 바로 지금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시장의 매개가 경계민감주 쪽으로 갔고 외국인들의 그동안의 매매 동향을 보면 대부분 경계민감주 위주로 사다 보니까 그들만 되고요. 이쪽은 버려진 시장이 되었고 또 악성 매물, 잔고라든지 이런 부분들, 담보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생기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제가 몇 날 이 변화를 말씀드려서 참 송구스럽긴 한데 이 부분은 제가 미리 공개시황으로도 중간중간 제가 필요함이나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바로 전 고청으로부터 3342 변활부터 돌았었거든요. 전원선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기술적 반등인데 아마도 대영주군에서 조금 정체 현상이 오면 조금 더 여기서 수익률 개입이 벌어지는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전원선 방송에서 참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난방 쏟아내는데 우선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은 이번 장바닥 짓고 돌았을 때 가장 빨리 반등했던 경기민감주 부류 중에 일부이고요. 제가 11월 28일, 12월 4일 와원에서 장중공개 방송을 할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 그대로 계속 가도록 합니다.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앞주에 이들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현대위와 빼고 지난 주말까지 그러니까 2주간의 시가 대비 보면 검은석유가 한 12% 그리고 호남석유 대우정권이라든지 그 외에 보면 조선, 화학, 그리고 건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올랐죠. 즉 외국인들의 매수가 많았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다시 쫓아 들어가기에는 제가 볼 때는 향후 좀 더 간다 하더라도 부담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수익을 확정시키는 철수 전략 쪽으로 이렇게 좀 접근을 하시고 지금 조금 상승률이 적은 상태에서 순환한 업종을 이번 주는 가볍게 좀 보시다가 제가 보는 맥점은 그렇습니다. 오늘 지성절벽 관련한 재료도 있지만 시간상으로는 다음 주 초에 다시 만나 뵙겠지만 거기서 변곡점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말까지 무난하게 상승 위주로 갔다면 이번 주는 현금을 좀 한번 절반 이상 만들어놓고 한번 다음 주 다시 재진입을 하더라도 그런 전략을 가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목투자연구소 이동홍 대표와 함께 이번 주 시장 전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